대선 후보들도 이 사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가 미친 사람들 아니냐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검찰 역시 수십만 건을 조회했다며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가 자신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원색적 비난을 토해냈습니다. 윤 후보는 야당을 노린 공수처에 불법 선거 개입이라 규정하면서 현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라고도 했습니다. 김진우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도 검찰이 수십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데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. 윤석열 총장 계실 때 검찰에서 60만건 했다든가 170만건 했다든가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통신자료 조회를 야당에 대해서만 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며 주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당내에 신고센터까지 두며 확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막말폭주기관차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비꼬았습니다. 당 내에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공수처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오늘 법사위를 벌렸던 야당이지만 공수처와 여당의 반론을 허물어뜨릴 결정적 한방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입니다. 하지만 야당이 사찰 증거를 세출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선언한 상황이라 이를 받아치겠다는 여당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. SBS 강민우입니다. SBS 강민우입니다.